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응시하는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과락이라는 것은 없는지, 이런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에요.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전략, 가장 중요하죠. 한 번에 합격하시길 여러분도 다들 원하실 거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내가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는 비종공자지만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가 무엇인지,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거에요. 여러분들께 컴퓨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컴퓨터의 정의를 내리실 겁니다.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과목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를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푼다는 것은 아니구요. 자, 과목별로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라는 샘플 문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격 전략, 가장 중요하죠. 자,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수업 진행 계획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컴퓨터라는 것은 도구다. 하나의 도구인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다. 툴이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인포메이션, 정보로 만드는, 그때의 처리하는 역할, 처리하는 역할을 컴퓨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들어서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한 차이점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자, 데이터는요. 단순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실. 자, 단순한 사실을 처리하게 되면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의 날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의 날씨는 정보가 됩니까? 데이터가 됩니까? 자, 어제까지의 날씨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날씨라든지 내일 날씨는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왜? 정보를 가지고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듣게 되면은 아, 내일은 우산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제 자외선이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있어야만, 정보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제의 날씨를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컴퓨터가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성적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일단 시험 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누가 국어 점수는 얼만지, 영어 점수는 얼만지, 수학 점수는 얼만지, 이런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로 만들어야만 상장을 수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교장선생님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달라,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적 우수자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총점과 석차를 구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물론 데이터를, 데이터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면은 직접 사람이 해도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뭐 빅데이터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요. 종류가 크게 수치 데이터가 있고 문자 데이터가 있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0이 철수는 뭐예요? 문자 데이터죠. 80점, 80점, 40점, 70점. 이건 뭡니까? 수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있죠. 여러분도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전송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어떤 변화를 한다든지, 사진, 그리고 뭐 소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일단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키보드나 마우스 등과 같은 이런 입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일단 입력을 해줘야겠죠. 입력을 해야만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 메모리에, 메모리에, 자,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자,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은 총점과 석차를 컴퓨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음, 아니죠.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르는 아주 단순한 기계입니다. 1과 0밖에 몰라요. 자, 이 기호 어디서 보셨습니까? 전원 버튼에 이런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부분이 1이 되고요.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 자, 1과 0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 전원, OFF가 되는 거고요. 1이 전원,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전원이 꺼졌을 때를, 자, 1과 0으로 표현한 기호가, 전원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명령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구하라. 총점을 구하고 서로 비교 판단해서 가장 큰 값에 석차 1을 주고, 그 다음 2를 주고, 그 다음 3을 줘라.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명령. 자, 그 명령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야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코딩.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또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프로세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자,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은 주로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처리. CPU라고 얘기를 하죠. CPU. 그래서 프로세서가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결과물은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장치, 출력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장치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아, 석차 1등, 2등, 3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컴퓨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5개 과목을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구조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고, 각 장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장치, 메모리, 프로세서, 출력장치. 자, 조금 전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출력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프로세서, CPU가 있고. 자, 이런 각종 장치들끼리 서로 데이터와 명령어를 어떻게 주고받고 처리가 되는지. 자, 그것을 배우는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운영체제는 도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윈도우즈. 자, 개인용으로 윈도우즈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시험에는 도스도 나오고 유닉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입력장치가 있지만, 입력장치도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입력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여러가지 이런 장치들을 이용을 하려면, 여러분들과 사람과 컴퓨터 간에 서로 인터페이스 해주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와 프로세서와 출력장치, 입력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키보드 이용하게 되면 쉽게 컴퓨터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 입장, 네이버라는 회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이버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개론.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에서는 데이터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통신입니다. 통신, 통신과목이 되는데 컴퓨터 간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 한 대에 대한 내용이죠. 한 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한 대의 컴퓨터가 여러 컴퓨터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서 서로 통신을 하는데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는지, 통신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과목은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은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과목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필요성도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습하는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다섯 개의 과목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은 다섯 개라는 것은 아시겠죠?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각 과목별로 해서 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 100문제가 되겠죠? 자, 100문제를 2시간 30분 내로 다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2시간 30분. 그러니까 과목별로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시간 3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합격 점수는요. 총 이제 100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100문제가 되는데 60문제 이상. 자, 60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60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만 합격 점수가 되고 자, 그 다음 주의할 점은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락. 자, 4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과락이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 해서. 자,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과목당 수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 문제에서 몇 문제를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자, 8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8문제 이상 맞추셔야 만 문제당 배점이 5점이잖아요. 이제 과목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8문제 맞추게 되면 40점이 되는 겁니다. 40점 이상은 되어야 만. 그러니까 7개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과목 중에서 포기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두 골고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자, 특히 중요한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가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좀 더 특별하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도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기사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제가 기사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산업기사 문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기사 준비하니까 산업기사 문제만 풀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락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학교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드린 문제는 다 풀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학별로 해서 한 문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엄청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구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요, 개, 논, 물 이렇게 앞글자만 사실 암기를 해도 이 문제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에서 이 문제 또 출제됩니다. 또 출제가 돼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요. 실기에서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으로 해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서 물론 풀이를 하게 되면 필기에서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실기에서 여러분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기시험까지 대비가 가능하도록 개념 실수 위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자계산기구조에는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단항 연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항이란 것은 항의 한 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항의 한 개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뭐죠? 컴플리먼트 뭡니까? 보수죠. 보수. 자, 우리 집합의 개념에서 A 여집합할 때 이 C 있죠? C. 이게 컴플리먼트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집합 U가 있고, 그 다음 A가 있으면은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깥쪽 부분이죠.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리먼트는 항이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O어는 어떻게 돼요? 자, O어는 뭡니까? A, O어, B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하고 나만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아, 나번이 단항이 아니고 이항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도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 문제인데요. 뭐 유닉스 시스템에서 해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접근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접근 제어. 이 문제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감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감으로. 자,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 그게 뭐예요? 접근을 제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개론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단순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 가공, 관리 및 검색 등과 같이 정보에, 정보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통신망은 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통신망 자, 통신망은 네트워크를 뜻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아, 그러면은 부가가치는 뭐예요? 밸류가 되죠. 밸류 그리고 애드 더한다, 부여한다, 에디드 자, 네트워크 그래서 밴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보시면은 시스템 개발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시스템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보수 이것은 뭐 다르게 출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안기해서 뭐 쉽게 여러분들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광학교로 해서 샘플 문제 하나씩 말씀드린 이유가 비전공하셨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로 된 야거들도 많고요. 영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비전공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사포스트만의 합격 전략 합격 시스템 가장 중요한 문제인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인행 프로그램 자, 10년치의 기출문제를 중복된 문제는 제거하고 정리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 1년에 시험이 3번 시험이 있고요. 한 번 시험때마다 100문제가 되고요. 10년치라면 3천문제죠. 자, 3천문제를 10년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회차 기준에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푼다라면은 3천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복된 문제를 여러 번 풀이를 했을 때 물론 반복풀이한다라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반복된 문제 자, 이런 문제들 수도 없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고 한 번 정도 풀이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문제는 다 제거를 하고요. 10년치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단기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든 문제은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은행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만약 첫 번째 강의다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다 그러면은 강의를 보는 버튼은 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채널 1로 보셔도 되고 채널 2로 보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채널 1은 배속 조절이 돼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널 1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PC에 환경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채널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는 모든 강의는 개념 설명 그 다음 기출 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 기출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설명드린 기출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해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한 기출 문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대해서 개념 설명 듣고 기출문제까지 풀이를 했다. 그 다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문제 풀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면 가장 완벽합니다. 이게 10년치 기출 문제를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된 문제만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는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 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강의를 설명드리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해가 안 된다면 게시판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장 완벽한 불합격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강의 듣고 문제풀이까지 한다면 절대로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그 내용에 보시면 산업기사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산업기사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답풀이하면 가장 좋겠죠. 답풀이하면 가장 좋고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기사만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일단 지나가고 이런 문제는 지나가고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산업기사에 포함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만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제은행 프로그램이 기사, 산업기사 같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답풀이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기사만 출제된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풀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럴 때는 포기하십시오. 풀이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많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강의만 쭉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모든 강의, 반강만 하시면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사포스트만의 필기 합격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해당 기출 문제 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개 강의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해서 이제 변형된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뭐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좀 새로운 문제들 응용된 문제들도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필기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대비됩니다. 지금 필기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죠. 실기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다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 공부할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기 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변형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기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주의할 점은요. 특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강은 주로 전자계산기 구조 과락 발생 잘 되는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핵심 기출 문제 풀이라고 해서 특강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들까지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완벽하게 한 번만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 여기까지 학습을 해서 끝내시지 마시고요. 뒤에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락을 피하기 위해서 최신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까지 다 학습을 하시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학습을 하시면요.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불합격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된다. 자 그런 분들은 문제은행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문제은행도 풀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수강하시는 분들만 이제 이용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시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것은 꼭 풀이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이해 위주로 실기시험과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특강 자 핵심 기출문제 풀이 반드시 꼭 풀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구분해서 풀이하시면 안 돼요. 강의는 기사와 산업기사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실기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은행과 실전 모의고사는 꼭 풀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일 이렇게 이거 이 부분을 생략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장 가시기 전 이거 한 번은 좀 해주십시오. 최근 기출문제 한 5회차 정도 풀을 하세요. 풀이하시고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혹은 과락 발생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 아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과락 발생하지 않는지만 점검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초보자 비전공자 위주로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컴퓨터를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용어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거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10년간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합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문제은행까지 다 풀이하면 가장 완벽하고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산업기사만 보시면 되겠죠. 기사는 제하고 산업기사 보시면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강의만 쭉 다 들으시고 특강까지만 학습을 하시면요. 또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있는 그런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기사 퍼스트 교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른 참고 자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퍼스트의 합격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출제되었던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해서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별로 해서 중요도를 표시를 해뒀어요. 별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만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총정리를 하고 싶다.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 표시가 많은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인강학습 교육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인강학습 교육표라는 것은 인터넷 강의가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에는 어떤 강의를 듣고 두 번째 날짜에는 어떤 강의를 들어라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한 달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학습 기간에 맞도록 만들어진 교육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상황에 맞도록 계획대로 학습을 하시라고 인강학습 교육표를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 표를 이용을 해서 출력해서 학습이 끝났으면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반복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 제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든 PC를 이용을 하든 장소 제한 없이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해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회 때 시험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2회 시험까지는 한 번 더 응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1회 시험을 준비를 하고 3회 시험을 대비를 한다 그건 안됩니다. 1회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다음 시험 다음 시험까지는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강의를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기회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시스템만 사실 잘 이용을 하신다면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합격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과락입니다. 과락. 평균 60점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계산이 구조 있죠. 거기서 과락 발생하는 경우가 불합격하는 원인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특강 제공해드리고 있죠. 특강까지 다 완강하시면요. 절대로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강의 들어보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서 잘 따라오십시오. 누구나 필기는 쉽게 한 번에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인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 들어주시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